진경 선배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세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중 한 분이십니다. 수슘이에요. 제 이름은 우영우입니다. 그래서 엄마를 못 알았거든요. 그래서 엄마를 못 알았거든요. 맞아. 말 안. 또 이제 엄마와 얽힌 이야기들 때문에 또 새롭게 생성되는 샘솟는 그런 감정들을 연기할 때 영우를 되게 알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 이거! 이거 보여줘야 돼? 나무한테 이뻐요. 이 노래가 잘 어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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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와 얘기해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우광호 씨의 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태산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진경 선배님과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다 보니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처음으로 찍게 되었는데 앞쪽에서 앞쪽으로 길게 단순히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너랑 보고 나갔다 딱 딱 내가 이렇게 만들게 왔는데 우아 하하하하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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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리 귀여운거니 왜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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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덥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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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럴 수 있니 하루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랑